다시 한 무리의 놈들이 있어가지고 10년 20년 되도록 공부를 하되 일찍이 들어가는 곳이 없는 사람은 다만 그가 숙세에 성근이 없어서 뜻을 경고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혹 일어나고 혹 넘어져서 희롱하여 가고 오며 세속의 물증은 점점 익어가고 이게 신심이 없으면요 선님 내가 자꾸 세속화되는 거 그건 무슨 병이에요 선님이 그래도 자꾸 어쨌든 간에 청정성가 속에서 생각을 그려뒀다 내가 납자 수행자라는 생각을 그래도 한 번에 몇 번 더 하고 살아야지 수행자가 너무 세속 생활 이거 가지고 세속화되는 거 그거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요즘 그런 것도 있어요 도의 생각은 점점 생소해져 열두 때 가운데 한때라도 선정을 잡아서 한 덩어리로 만들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자는 곧 넉넉히 희롱해서 미륵 부처가 하생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또 이제 만약에 말이지 참되고 순수하고 수행하는 납자라면 멋대로 행동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선지식에 이른 방구라도 들어서 다시는 헤아리고 논의하고 분별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아니하고 곧 바로 이렇게 믿으며 주제를 해서 주제는 하두를 잘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주제를 해서 선정을 얻어서 외롭게 행행하며 가파르게 외외하며 고행행이 높을 초자입니다 초외외 정나나 정세세한다 이 말이야 아주 옷을 먹고 붉게 옷 벗고 깨끗하게 물 뿌린 듯 하야 다시 위망과 덕실을 묻지 아니하고 손해보고 입 보는 것을 묻지 말고 이렇게 정전해 가면 문득 줄이 끊어지고 말뚝마저 넘어지며 끊어진 뒤에 다시 살아나니 끊어진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백척간도에 진일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 먹고 은산 철벽에서 말이지 지금 이제 전신일보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를 찾을 것인가 여기에 말이지 문득 줄이 끊어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말뚝마저 넘어진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냐 하면 전신일보 하는 소식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는 이제 다시 개송을 하는데 물살 빠른 여울에 작은 배를 대어서 물살 빠른 여울에 작은 배를 대어서 간절히 굳게 줄을 잡아야 한다 이거 이제 하도 잡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득 줄이 끊어지고 회피하기 어려우면 말이죠 곧 온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것이다 이걸 이제 앞에 법문 행거를 당신이 개송으로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개송을 하시는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다만 성성하게 뜻을 붙여서 의심해 가는 것이 참 귀하다 그게 귀하다 이 말이요 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끊어지는 곳에 의심이 도달하면 금 까마귀가 한밤중 하늘에 사무쳐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이제 개송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또 법문을 하시기를 만약 이 일에 수행하는 그 극칙을 말이지 아주 그 핵심이 되는 말이지 그 극칙을 구경 완전한 것을 다해 마치고자 한다면 말이지 마치 허공 속에 꽃을 재배하며 물 속에 달을 건지는 것과 같이 하라 이거는 이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곧 내가 손을 내릴 곳이 없으며 내가 마음 쓸 곳이 없으며 가끔 이런 경계가 나타남을 만나서는 열의 다섯 쌍이 물러나는 북을 칠 것이니 열이면 열 명 다 물러난다는 거죠 정이 이것이 집에 이르는 소식임을 특히 알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은산 칠백 타성일편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미끄러지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 이르는 소식임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이 맹팔량이라면은 맹팔량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맹팔량은 기종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종선사가 마주스님 그 제자 가운데 가장 그 조사법문에 뛰어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맹팔량이라 한다면은 문득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것과 마음을 쓸 수 없는 때에 나아가지고 마치 간우가 백만 대군 가운데서 살고 죽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 알량을 취하는 것과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삼국지 보셨잖아 그 삼국지 보면은 유비, 유비 핸덕 있잖아요 유비 핸덕하고 그리고 이제 송근하고 조조 이 세 사람이 싸움이 붙은 것이지 그런데 그 싸움에서 사실 유비 핸덕이 조조에게 밀려가지고 유비 핸덕이 잡히게 돼요 그런데 유비 핸덕을 의행제니까 행님이니까 간우가 행님을 살리고 간우가 조조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잡히가지고 간우가 조조 군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우가 털이 잘 생겼잖아요 이 털이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말이지 간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털도 말이지 잘 보관하라고 금주머니를 만들어주고 그거 기억나요? 재밌죠 그거 그래가지고 간우를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애를 썼지 그런데 간우가 거기 됩니까? 도원의 의행제인데 장비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우는 조조가 언제든지 보내주면 가야 되는데 빚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원소 밑에 장군으로 있는 알량이 조조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우 장군이 딱 조조에게 차를 한 잔 따라달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조조가 딱 따라주니까 그 찻잔을 갖다가 그 찻상 위에 딱 놓고서는 이 찻잔이 식기 전에 내가 알량의 목을 비워오겠습니다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그냥 알량이 한 판에 딱 쳐가지고 수비를 딱 걸어가지고 조조 군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찻잔에 물이 안 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우가 돌아왔거든요 유비 핸득 쪽으로 돌아오니까 조조가 보내줬죠 그리고 나중에 간우가 또 보면 무슨 즉백 대전에서 조조가 실패를 하잖아 망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조조가 거기서 죽게 된다고 그런데 간우가 살려줘요 그게 이제 누굽니까 책사 제갈량이 간우를 보내거든 간우를 보내는 이유가 네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 번 갚으라 하는 속셈이 있지만 속셈을 안 내보내고 간우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간우가 거기서 죽이지 않고 돌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막 군령을 어깃다가 죽여야 된다고 어쩐다고 해서 하는데 제갈량은 그게 쏙듯이 따로 있어 왜냐하면 조조를 살리나야 또 송근이가 지금 유비 핸득에 힘이 약한데 함부로 못 하니까 이 이야기가 이래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알량의 목을 취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진실로 이와 같은 재주와 지략과 이와 같은 사납고 영리함이 있다면 반드시 손가락을 퉁기는 사이에 공을 거두고 짧은 시간에 성인을 이룰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넉넉히 내가 참선해서 미륵 부처가 세상에 내려오는 때가 되더라도 다만 이는 장상자일 뿐이다 이 장상자라는 것이 중국의 가장 흔한 성의 장가라 그리고 그저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저 장상자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려운 법문이에요 이 문장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가 있어요 이걸 다시 잘 한번 봐요 나벌 30일이 시절 강간지하니 이 강간지는 얼른 얼른 세월이 간다 이 말이요 노주여 등롱은 그러니까 노주와 말이지 그 등롱은 얼른 얼른 세월이 간이 항상 그 노주 등롱은 졸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성실히 깨어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휴경타 이 합자거든요 이게 졸지 말아야 될 합자가 그래요 그래서 휴경타 합수하다 정면 단기 단기 제하면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적자가 이게 볼적자야 정면 얼굴을 본다 이 말이거든 단기 단기라는 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 단기는 이제 근기를 말할 수도 있고 대중의 모인 대중의 근기를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학인의 근기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단기 대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단기 대중이라는 말은 현재 이 대중을 단기 대중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영향 대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자 영자 향기 향자 영향 대중 영향 대중은 법문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왜? 명팔랑이처럼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났어 법문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 그 영향 대중이라고 그래요 그림자와 같은 대중이다 그리고 이제 미래 대중이 있거든 미래 대중은 이제 아주 이제 믿음도 약하고 근기가 약해가지고 이제 들어도 잘 모르는 대중 그걸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면 단기 제한다 이를 이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은 이제 선지식이 말이지 학인을 접할 때 그 학인의 얼굴 모습을 엿본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이제 법을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면 또 단기 정면 도니 했거든 여기는 또 뭐냐면 선지식이 학인의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살피지만은 또 단기 정면도다 이게 또 학인도 선지식의 얼굴을 살핀다는 거야 둘이 같이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련 촉할 안청하면은 맹련이 그냥 그냥 호련이 말이지 이 촉할이라는 것은 눈이 멀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중생 식심의 눈은 멀어버리고 반냐 그 낭지는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반냐 낭지는 열려버리니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 학인을 딱 정울질해가면서 비춰보고 쓰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살피면은 또 학인은 학인대로 서성이 또 어떻게 노는가 서성이 또 어떻게 하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법을 주고받는 거예요 법을 주고받는데 거기에서 연이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냥 눈이 그냥 촉할이 돼버린다 이 중생 눈은 어두워져버리고 반냐 낭지는 밝아져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조고 난니 이유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자가 또 헤어질 난자고 진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뭐가 있느냐 자자가 가시 자자거든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허공 속에 감춰둔 빼를 본다 이건 뭔 말이냐 이거는 원래 그 반냐 낭지를 그냥 그대로 하려니 열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섯달 금은 날 밤에 자담입니다 이거 왜 섯달 금은 날 밤에 자담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묵은 해와 새해가 이제 교체되는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스님께서 생사 대사에 대해서 비유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까지만 합시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만 해보자고 쭉 읽어 나가면 되는 내용들이니까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하고 신속하다 태어나도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생대라 하고 죽어도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대라 한다 다만 이 생사의 일대사가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의 중요한 과제이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간문이다 삼세여래와 항아사와 같이 많은 부처가 천번 변하고 만번 변화해서 세간에 나온 것도 대개 이 생사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이거는 읽으면 다 이해가는 법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서천의 스물여들 조사와 당토의 여섯 조사와 천하의 넓은 하상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으며 교화를 펴고 거두어서 역으로도 행하고 순으로도 교화함이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알리기 위합니다 제방의 선납이 수그로움을 끓이지 아니하고 30년 20년을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며 옷이 닳도록 돌아다님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닫기 위함이며 너희 여러 사람들이 발심 출가하여 발심 행각하며 발심하여 고봉을 와 보아서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닫기 위함이며 사생육도의 천금만급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어 괴로움을 받는 것 이 팔식에 의해 가지고 윤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괴로움을 받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처 세종께서 금륜의 왕위를 버리시고 설산의 육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밤중에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달으심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닫기 위함이며 달마대사가 이 땅에 와서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거늘 신광이 해가가 팔을 끊고 마음 찾아 얻지 못한 곳에 콧구멍을 잃은 것도 이 콧구멍은 분별식신 콧구멍을 잃었다 이 말이죠 또한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닫은 것이며 임재선님이 항백선님의 육시빵의 아픈 방망이를 맞고 대우선님의 갈비대 아래를 향하여 주먹을 날린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닫은 것이며 이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그대로 읽는 겁니다 양해하세요 영훈선님의 복숭아꽃과 영훈선님이 30년 만에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깨찌탁하거든요 30년 동안 금을 찾아 헤맨 금객이요 오늘 비로소 복사꽃 떨어지는 걸 보니 다시는 내가 의심하지 않겠다 이런 오도성이 있죠 그걸 말하는 거고 향음선님이 대나무를 친 것과 향음선님이 위산선님에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고 했을 때 막혔을 때 사형님 나 좀 살려주소 그 무슨 뜻이요 나 좀 알려주소 하니께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준다면은 훗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하고 또 훗날 네가 나를 원수같이 생각할 것이다 하면서 말을 안 해줬거든 그래서 해충국사가 계시는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계성이 있죠 그거를 이제 돌이 대나무에 딱 부딪히는 걸 보고서는 깨친다 이 말이야 깨칠 때 이 향음선님도 위산선님 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면서 일러주지 아니한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면서 절을 했다는 거 그 일대사의 본을 깨달은 것이며 대나무를 친 것과 장경선님이 주렴을 걷은 것과 장경선님이 딱 이렇게 주렴을 걷으면서 또 주렴을 걷는 순간에 이렇게 깨치는 돌이와 그리고 현사선님이 발로 돌뿌리를 걷어 찬 것과 현사선님이 만행하다 가다가 말이지 돌뿌리에 발을 그냥 발가락으로 두고 찹거리거든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어 아이고 아야 아야 하면서 생각하기를 사대가 다 인연인 법으로 합이 된 건데 사대가 실체가 없는데 오온 역시 말이지 수상행식도 채성이 없는데 어떤 놈이 아픈 것이냐 하면서 깨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와 이에 위로부터 선지식이 개합하여 정득해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접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행제들을 많이 보니 비록 이 한문에 들어왔으나 가끔 도를 배우는 근본을 알지 못하여 그 뜻을 분발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나를 보내서 지금 갈등을 맨하지 못하니 위로 조사와 조사들의 도에 들어간 원인과 도를 깨달은 연유를 인용해서 이로써 기준을 삼아 늦게 공부하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야흐로 인내해서 향해 나가게 하니 또 말하라 어떻게 행하여 나아가겠는가 보지 못했는가 애사람이 말하되 만약에 생사를 벗어나기를 요한다면 모름지기 조사의 간문을 뜰어야 한다고 하니 필경에 무엇을 간문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수산 성념수님의 배쪽간을 여기서 또 비유를 합니다 죽비라고 부르면 죽비라고 부르면 집착이 되는 것이고 죽비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위배되니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만약 이 속을 향하여 하나의 그 눈을 얻어서 엿보아 파하며 몸을 굴려 기가 통하면은 간문에 뚫지 아니함이 없으며 법에 통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낱낱이 나타내 보이며 물물이 온전히 드러내서 끝없는 세계에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으며 십세의 고금과 시종이 지금의 생각을 조금 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수료하상이 마조대사를 만나러 와서 예배할 때 일어나서 질문하려고 헤아리니 그 사이에 마조대사로부터 맥살을 잡아 밟힘을 입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하하 웃으면서 가로대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뜻을 모두 작은 털끗 위에서 그 근원을 알았다고 하며 덕산스님이 용담스님을 만나서 지촉을 덕산스님이 용담스님 만나가지고 신발 신고 하는데 지촉 불을 확 불을 끄다는 소식 아시죠? 이건 다 유명한 이야기들이 돼서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불을 끄는 자리에서 화련이 크게 깨달았다든지 그 깨달은 개연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 드디어 건강경 소초를 법당 위에 가져다 두고 태우며 이르기를 모든 깊은 말을 궁구하더라도 큰 허공에 한나 털을 두는 것과 같고 세상에 제일 가는 축이라도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지 그 구릉의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다 대천세계의 거품과 같다 이 말이지 이 속에 이르러서는 무슨 선도를 말할 것이며 무슨 불법을 배울 것이며 무슨 생사를 벗어날 것이 있고 무슨 열반을 정득할 수 있겠는가 자유자제하여 움직임에 맡기며 등등 이문 이문 등등이죠 또 움직임에 맡겨 자제하며 나벌 30일이 도래하며 반드시 자제함을 얻어서 가고 머물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되 조개의 길을 알아 얻은 뒤로부터는 생사로 간려하지 아니함을 요달하여 알았다고 했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불자를 세우고 이르기를 또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불자를 또 다 세우시면서 당신의 또 살림을 또 한 번 내놓는 거요 이것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만약 제대로 이른다면 문득 부처 없는 곳을 향해서 부처락하고 칭명할 것이며 법이 없는 곳을 향해서 법을 설할 것이다 조조선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부처 있는 곳에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는 빨리 지나가라 그런 말 했거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곳을 설할 것이다 혹 그렇지 않다면 산성이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불자를 딱 들고 낚시를 낚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조자가 낚시조자입니다 그래서 야냉 어찬 잔공 부조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밤은 차고 고기는 잠겼는데 천적 사련 직화수 일파자동 만파수 야정수환 어벌식 그렇잖아요 야정수환 어벌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기만 다르다 뿐이지 그렇잖아요 야정수환 어벌식이니까 그 다음에 부려 숙은 말이지 과잔년이라 밤은 차고 고기는 잠겼는데 공년이 낚시를 들이오며 거두어 들여서 남은 해를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먼저 시간에 개송을 업은 것이 재덕 헬룸 무용처라 또 부려 함구 과잔년이다. 피가 나도록 울어 울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입을 다물고 남은 해를 보내는 것만 못하다 하는 그 도리와 이게 같은 도리입니다. 이 도리는 본분 도리에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거는 본분 도리에서 다시 덜 대 이게 이제 참 다시 덜 대 말이요. 북선의 과세는 노지의 흰 배구다 이 말이지 배구를 삶으니 백가지의 귀한 음식이 다 갖추어져 넉넉하거니와 이거는 이제 누구의 가풍이냐 하면요. 이거는 지엔스님 가풍인가 그래요. 이거는 또 이제 봅시다. 고봉의 과세는 이게 섯달금음이니까 섯달금음날 과세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를 지내는데 이렇게 또 본문을 멋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봉의 과세는 비록 가난하여 백공천창이다 이 말이지 백가지 구문과 천가지 상처가 났으니 또한 없는 물을 가지고 유를 만들어서 고갯마루의 구름을 고갯마루의 구름을 잘게 썰어서 절세 영 두원하고 그리고는 또 박비담져 월하니 그러니까 이제 고갯마루의 구름을 잘게 썰고 또 못 속에 달을 또 건져가지고 얇게 또 절여가지고 말이지 참 멋스럽게 하시네 과세를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갬새를 외우는 거요. 그걸 가지고 갬새를 외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종료로 이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줄인 창자와 배를 채우며 길이 굶주리고 허기짐을 면하게 하느니 또 말하라. 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혀 끝에 눈이 있는 사람은 시험삼아 한번 읽어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배구는 말이지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좀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뭐 맞지도 않는 설명이지만은 설명을 좀 들어보소. 그러니까 이 배구는 뭐냐 하면은 이 배구는 흰색이잖아. 그렇잖아요. 그지? 이 배구는 그 색이 없다 이 말이야. 색이 없는데 모든 색을 초월한 그 지현선사의 유예가풍이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또 고봉선님은 구름을 잘게 썰어가지고 물 위에 달을 또 건져가지고 갬새를 하니까 이거는 또 뭐냐면은 무예가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유예가풍과 무예가풍. 살화를 자유자재하게 잘 쓰는 것을 갖다가 석달 그분할 저녁에 법문을 이렇게 멋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까다로운 문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그래도 아주 멋진 법문이에요. 석달 그분할 저녁에 아주 풍류 있게 법문을 하신 거라. 유예 법문을 그렇게 살려내고 무예 법문을 그렇게 살려내도 거두어들이면서도 열어주는 가풍을 하고 열어주면서도 거두어들이는 가풍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한 머물지 아니하고 할달자재하게 또 향상일로를 해서 뭡니까? 등등이문, 인문등등한다. 살알자재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다 아는 거라서 그냥 원문 그대로 해석해놓은 대로 줄줄 따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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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